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이요. 아하, 위야 이거 어떻게 읽는 겁니까? 불레프루프요. 이게 뭐라고요? 불레프루프요. 좋은 뜻이네요. 네, 좋습니다. 파트2 듣고 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노래도 듣고 왔으니. 아하, 벌칙을 받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벌칙. 어떤 벌칙입니까? 예, 벌칙은요. 아하, 이겁니다. 자, 멤버 전환의 개인기를 보는 시간입니다. 신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개인기. 근데 개인기가요. 그냥이 아니고 저 신동 DJ가 웃을 때까지 개인기 보여주기네요. 예, 여기 정확히 써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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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진짜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섯 문제 이상을 맞췄다면 음료 세트를 저희가 숙소로 배달시켜드릴 텐데 아, 그게 아니라서 아쉽네요. 자, 개인기 보는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기 솔직히 준비하나요? 좀 궁금합니다. 예,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음, 보기는 라디오에서는 예슈가씨요.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제가 배로 웨이브가 가능합니다. 배로 웨이브요? 네. 저희가 동영상 찍어드릴게요. 아, 동영상? 예, 동영상 찍어드릴게요. 공개, 공개인데 하면 네, 근데 저한테 신기하게 예,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건지 예, 예, 배가 예, 예,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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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대로 돼, 오, 반대로 되고 오, 오,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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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야, 신기하네요. 네, 신기해요. 네, 근데요. 네, 이게 개인기입니다. 와, 예. 예, 잘 봤습니다. 끝이에요? 네 저는 이게 끝입니다 자 슈가씨의 개인기 잘 봤으니까 다음분 개인기 보죠 설마 이거 하나 끝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기 하면 떠오르는 막둥이가 아 그래요? 네 개인기를 가장 잘합니까? 아니요 아 모창이요? 예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선배님이시죠 자이언티 선배님의 모창을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어떤 노래로 만나볼까요? 만나 해보겠습니다 네 아 잘한다 잘하는데요 그런 노래 말고 좀 더 대중적인 노래 해주세요 그거 말고 자이언티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있잖아요 시스루 예 뭐 콧구멍 그거 해주세요 예 넌 웃을 때 콧구멍이 꺼져 저희 콧구멍 꺼지라니요 그렇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데요? 오 예 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요 아 예 너무 식상한데요 이렇게 두 명하고 끝나나요? 팀원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비장하게 네 굉장히 비장한데요? 흑형 오 예 흑형의 느낌을 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어 톤 일단 낮은게 있는데요 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싱크로가 100% 거든요 오 예 요 요 오 문제는ços vul서 지금은 심심프라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해치욕뽑ี่ we talk about this gangie thing you know you're just DJ ago gommedocs and chockeyes we talk about them man they say yo yo i'm say i'm doing this we from bulletproof boards man 아! 좋은데요? 좋은데? 잘하는데요? 이거 딩동댕 드려야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신동 감독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으로 왠지 위씨 이런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있나요? 저랑 정국이가 할아버지끼리 대화하는 것 이런거 있어요? 만나볼게요 3, 2, 1 하! 야야! 야잉님! 오늘 숨이 차신가봐요 많이 나이 드시네요 오늘 심심서봐 아잇! 아잇! 재밌는데요 형 재밌지? 아잇! 정말 재밌는데요 아잇! 아잇! 아! 아잇! 아잇! 뭐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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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거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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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봤네요! 예! 아잇! 감사합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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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라디오 아무래도 첫 방송이었는데 좀 긴장을 많이 안 하셨었는지 어떠셨어요? 슈가씨? 저 굉장히 긴장했는데 신동 선배님께서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서 재밌게 라디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잘하죠. 저는 당연히 잘하고 비씨 어떠셨어요? 네. 일단 긴장 많이 됐었는데 신동 선배님이 진행을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그거 앞에서 얘기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미씨는 본인 이름에 마음에 드시는지 혹시 사실 부르기도 되게 조금 V라고 불러야 되는지 살짝 미패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저는 V가 더 나았거든요. 그냥 V라고 부르는 게? 네. 사람들이 아는 지인이나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V라고 불러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예? 네. PD님이 V라고 불러주니까 색다르더라고요. 위? 네. V라고 부르는 게 낫나요? 네. V와 잠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레몬스터 씨 어떠셨어요? 네. 되게 당황스럽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경 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네. 함부로 벗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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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어떠셨어요? 우리 지민 씨? 아. 네. 아. 저는 옆에서 자꾸 웃는다고 예. 배꼽이 멀리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거 한 90년대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배꼽 개그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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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예.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집에서 정말 썰렁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웃겨요. 아. 진짜로요? 마지막으로 지민 씨 개인기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그러면 혹시 개인기 있어요? 주위가 추워질 텐데 아. 괜찮아요. 뭐. 가장 최근에 들은 가장 재밌는 얘기라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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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은 웃긴 표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개인기라든가 웃긴 표정?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예. 웃긴 표정. 아. 아. 지민이가 정말 웃겨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소녀 팬들이 떠나가지 않을까요? 아. 뭐. 저희가 뭐 사진 안 찍을게요. 그러면. 뭐. 저만 볼게요. 얼마나 웃긴지. 그리고 안 찍는 걸로 하고. 네. 안 찍는 걸로 하고. 저만 볼게요. 진짜. 우리끼리만 딱 보고 끝나는 걸로.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 하나. 둘. 셋.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웃길 수 있어. 고거 한 3년 뒤에 하면 돼요. 아직은 신이니까. 고거 좀. 아껴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 너무 아껴줬다가. 정말. 나 이대로 정말 안 되나? 그러면. 방송 나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하면은. 빵 터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이홉 씨. 네. 저도 정말 웃느라 정말 광대가 승천하는 줄 알았고요. 예. 예. 아. 벌써 많이 올라가셨는데. 아. 네. 아. 네. 그렇게 많이 올라오셨는데. 더. 아. 네. 정말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팬이거든요. 아. 저요? 아. 선배님. 네. 아. 괜찮습니다. 전 남자 팬 별로라서요. 아. 정말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농담이고요. 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씨. 네. 제가 평소에 말을 더듬는데요. 예.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예. 예. 어. 네. 말을 오늘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듬어 놓고요. 아. 네. 예. 재밌었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예. 아. 뭐 잘하시는데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 씨. 네. 아. 저는 오늘 저도 몰랐던 멤버들의 개인기를 봐서 너무 재밌었고요. 예. 예. 아. 지민이 표정. 하하하하하하. 정말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표정이네요. 아. 아. 팬 여러분들 다음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여쭤볼게요. 저희는. 네. 음. 크게 한 건. 예?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무슨. 마음을 쓴는데. 사기도 박단도 아니고. 크기 한 건이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와. 어. 어. 예. 신인상. 예. 되게 크게 신인상 한 번 노래 보고 싶어요. 우와. 멋진데요. 예. 지금 그냥 이번 앨범 앞으로의 활동 계획만 여쭤봤는데요. 아. 아. 네. 지금 너무 번역하시기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농담이고요. 앞으로의 앨범 활동 계획도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앨범 활동 계획이요? 예, 예.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거 얘기해 줘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 노래 계속 활동할 예정이고, 뭐 예능 할 거면 예능. 앞으로 뭐 뮤지컬 계획 있으면, 뭐 공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혹시 뭐 계획은 없나요? 네, 계획 있습니다. 어, 어떤 계획 있나요? 저도 모르는 계획을? 저희도 모르는데요. 저희도 모르는 계획이. 뭐라도 지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네. 힙합을 정말 잘 할 거기 때문에요.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진씨 괜찮으세요? 좋아하셔야 되겠네요. 당황한 표정이. 계속 들어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어딜요? 숙소에서요? 어디요, 어디? 사랑합니다. 살려주세요. 갑자기 커밍아웃. 뭘 살려줘요?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의지. 엄청난 포부를 저희가 또 갖고 있죠. 예? 아니, 갑자기 무슨... 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과 앞으로 멋진 앞으로의 가수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